새로운 신 매울신 무엇보다 믿을신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도 나오셨습니다. 김은지 시사인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바로 뉴스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동관 당통위원장 탄핵 표결을 앞두고 사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원래 탄핵안 의결이 예상되고 있었는데요. 표결에 앞서서 오전에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고요. 윤 대통령 역시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오늘 오전 중에 사의를 수용해가지고 면직안을 재가를 했습니다. 그동안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아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부담 개입 의혹 그리고 방송 장악 논란 등등을 뚫고 간신히 방통위원장이 됐는데 그 자리에 앉은 지 95일 만에 낙망한 셈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동관 방통위원장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 탄핵 가결이 되면 최장 6개월의 방통위 기능정지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 대유의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꼼수 사태가 아니다라는 입장 발표를 별도로 했는데요.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직을 사임하는 것은 거야의 악력에 떠밀려서가 아닙니다. 또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치적인 꼼수는 더더욱 아닙니다. 오직 국가와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위한 충정에서입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탄핵소추안을 주도했던 민주당을 거칠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 같은 경우는 물러나라고 종용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탄핵 절차를 위해서 사퇴하지 말라고 한다 이렇게 비판했고요. 전주의 원내대변인 같은 경우는 임명 98일 만에 소장을 잃은 방통위는 당분간 업무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동관 전 위원장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종편 프로그램 등등에 출연을 하면서 야당의 탄핵 추진을 비판했고 자리를 지킬 의지를 표명해왔는데 표결 직전에 갑자기 사퇴한 걸 두고 결국 자의가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가 야당에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결국 꼼수 면직이다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11월 27일자 인터뷰에 보면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이동관을 과대평가해 줘서 감사한데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사퇴할 일은 없다. 인사권자의 뜻을 함부로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인사권자의 뜻이 아니라면 사퇴하지 않는다라고 본인이 며칠 전에 얘기했어요. 그럼 오늘 사퇴는 뭡니까? 인사권자의 뜻이 아니면? 오늘도 본인이 오직 국가와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위한 충정에서 사퇴한다라는 식으로 사임의 변화를 밝혔는데 사실 국민이 아니라 대통령을 향한 충정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사실 이게 얼마나 적절한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듭니다. 대략 3, 4일 뒤를 예측하지 못하고 지금 국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11월 27일 중앙일보에서는 대통령 인사권자의 뜻이 아니면 내가 자진사퇴할 일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럼 5일 닷셀입니까? 오늘 자진사태는 그럼 뭡니까? 자진사태 형식을 띄고 있지만. 며칠을 가늠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회 과방위 소속이자 민주당 지도부인 고민정 최고위원 잠깐 연결해서 지금 이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언론에서는요. 필리버스터 철회에 이어 이번에도 민주당이 한 방 먹었다. 혀를 찔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런 평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오히려 헛발제를 한 건 그쪽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틀 전에 이미 기습 발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목요일 날 발의와 보고를 통상적으로는 같이 하는데 저희가 발의를 미리 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국가공무원법 78조의 4를 보면 해임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을 때는 퇴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당통위원장은 정무직이기 때문에 이게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지만 이 조항의 취지를 고려하게 만들려면 일단 탄핵의 시계를 먼저 돌려놔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발의를 했었고요. 실제로 발의가 있은 이후에 수요일 날 YTN과 연합뉴스티비에 대한 민영화 관련한 의결이 예정돼 있었지만 결국은 그에 대한 시그널이 가면서 보류가 돼버렸죠. 오히려 그쪽이 헛발질한 거다. 네, 혀를 찔린 것이고 헛발질한 것이다고 봅니다. 이동관 위원장은 떠밀린 것도 아니고 거야의 압력에 떠밀린 것도 아니고 정치적인 꼼수는 더더욱 아니다. 이렇게 강조했고요. 이거는 명백하게 용산과 국회로부터 이동관 위원장이 손절당한 거라고 봅니다. 손절당한 거다. 네, 왜냐하면 국회 입장에서는 이동관 위원장 한 사람 때문에 방송법, 노조법, 검사탄핵 다 묻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용산 같은 경우는 YTN을 민영화하기 위한 작업을 이미 오래전부터 해왔는데 결국은 이동관 위원장이 급작스럽게 연합뉴스티비까지 들고 들어오면서 YTN도 보를되는 사태까지 만들어버렸죠. 그러니까 용산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원했던 것조차도 해결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동관 위원장은 능력은 좋은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게 입증이 된 것이어서 용산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국회로부터도 손절당한 거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국민의힘 말하자면 그런데 어제 국민의힘에서는 탄핵 막는다고 A조, B조 나눠서 철야농성까지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 한 분하고 물어보니까 허탈하다. 농성까지 했는데 오늘 이게 뭐지라는 반응을 보이시긴 하던데 국회로부터 국민의힘도 손절한 거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겁니까? 아마 밤새도록 본인들끼리 토론도 하고 이야기도 많이 오고 갔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밤을 새면 뭐하냐. 어차피 민주당에서 의결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동관 위원장 탄핵에 대한 국민들 여론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힘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뭐냐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이 나왔을 거거든요. 그거를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그대로 있을 수만은 없고 의사를 용산이든 혹은 이동관 위원장한테 전달할 수밖에 없었을 상황인 것 같습니다. 통상은 로텐더홀에서 그렇게 농성을 하면 의원들이 똘똘 뭉치면서 이렇게 에너지가 더 올라오기 마련인데 더 이게 의기소침해지고 에너지가 좀 떨어진 것을 보면 이동관 위원장의 탄핵을 막는다고 한들 국민의힘에게 돌아오는 이득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지도부도 답을 해 주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차라리 손절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판단을 내렸던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방통위는 1인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한 분 남았습니다. 이 방통위 체제를 식물 방통위로 만드는 것이 민주당의 목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박성중 의원은 1인 비상체제로 운영하는 걸 검토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앞으로 방통위 운영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일단 박성중 의원님은 너무 용산을 향해서 메시지를 발신하시는 것 같고 1인 비상체제는 불가능하다는 건 이동관 위원장도 인터뷰를 통해서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대통령 몫의 누구를 위원장으로 세운다고 한들 계속해서 저희는 탄핵을 진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2, 제3의 이동관이 와도 여전히 합의제 기구인 국회 몫이 한 명도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제2, 제3의 탄핵을 민주당은 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방통위를 정성화시키려면 결국은 대통령께서 국회 몫을 임명해 주셔야 하는 게 남아 있는 겁니다. 야당목 2명, 여당목 1명 이게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당통위의 정상화는 대통령의 결단에 남아있다고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 보면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김장겸, 이진숙, 김은혜 이런 분들이 거론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거론되는 것만 보더라도 아직 입장 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거죠. 중기가 되어 있으면 어떤 한 사람으로 바로 이름이 나오면서 지명이 되고 이런 수순으로 갈 텐데 여러 사람이 나오는 걸 보니 아직도 그쪽이 상황 수습을 못하고 있구나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국회 몫을 먼저 대통령께서 풀어주실 것을, 당통위의 정상화를 다시 한 번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민정 의원이 이야기해 주신 부분을 추가로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방통위원회 같은 경우는 기존의 다른 정부 부처하고 차이가 있는 게 장관을 두는 독임제 행정기관이 아니라 5명의 위원을 임명을 해서 논의를 통해서 안견을 의결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처와는 다르게 위원회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거고요. 민주당에서는 이 위원장, 이 전 위원장이죠. 탄핵소추의 이유 중 하나로 위원 단 2명만으로 방통위 안건을 그동안 의결해왔다. 이 점을 꼽아왔기 때문에 헌법학자들한테 좀 취재를 해봐도 균형을 맞춰서 판단하라고 했던 합의제 기관에서 설립 목적에 반하는 운영을 하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실질적 법치주의 파괴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야당이 추가 탄핵을 추진할 어떤 명분이 된다. 이 점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해야 될 일들이 방통위가 꽤 많거든요, 사실. 어떻게 운영이 될까요, 방통위? 그때까지는 우선 멈춰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고요. 무리해서 1인 체제를 굴리기에는 여러모로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멈춰 있는데 최대한 빨리 용산 그리고 여당 입장에서는 방통위원장을 임명해서는 본인들 딴에는 정상화를 하려고 하는 것일 텐데요. 그게 정석이 아니죠. 사실 방통위원 추가로 임명해서 합의제로 운영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다시금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실제로 기자들이 이동관 전 위원장 마지막 4인 발표할 때 그런 질문들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동관 위원장은 계속해서 여당이 결정을 주도하라는 것이 정신이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더라고요. 합의와 숙의가 아니라, 숙의와 협의가 아니라. 여당의 국정철학을 좀 반영을 하라고 하는 취지에서 대통령목 1명, 여당목 2명이 있는 건 맞죠. 5명 중에.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게 합의제 행정기관이라고 행정학 개론에 나와 있습니다. 합의제 행정기관 합의하고 숙의하라라고 하는 건데. 결국 방통위원장을 먼저 임명을 하고 국회 몫을 임명을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국회 몫을 임명을 하면 2대 2가 되거든요. 여당 2, 야당 2가 되기 때문에 교착상태, 즉 용산의 뜻대로 뭔가 방통위가 운영되지 않을 수 있다. 어쨌든 3대 2를 만들어야 된다, 적어도. 아니면 또 방통위원장만 해서 두 분이서 또 계속 방망이를 두드리실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또 그 과정을 거치려면 여당에서 방통위원을 국회에서 방통위원을 추천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야당 협조가 없으면 또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의결해서. 그렇습니다. 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어려운 상황이고. 방통위가 앞으로 추진해야 될, 결정해야 될 일들이 많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표적으로 지역 MBC를 비롯해서 34개의 지상파 방송사업자에 대해서 재허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연말까지 시한인데. 지금 기간 내에 제대로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고요. 물론 기간 내에 재허가를 못 받아도 12개월까지는 방송을 계속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려고 해도 역시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쉽지 않은 일들이 앞에 닥쳐있다. 이걸 과연 국회와 대통령실이 풀어나갈 수 있는 상황인가. 좀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야당에서는 국회 추천 야당목 방통위원들을 추천을 할 것이고 여당에서도 이진숙 의원을 추천을 한 걸로 알거든요. 그런데 전부 다 본회의를 통과를 해야 되는 거니까 어쨌든 방통위가 당면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쪽이 주도권을 갖고 어느 쪽이 저쪽 때문에 못해요. 또 이런 얘기를 하겠죠. 한쪽에서는. 오늘 이동관 방통위원장 사임 문제도 컸지만 사실은 노란봉투법하고 방송산법. 그러니까 법 4개예요. 법이 2개인 줄 아시는데 법이 4개입니다. 4개에 대해서 대통령이 제의 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대통령실 식으로 해석을 하자면 두 건에 대한 제의 요구권을 행사한 셈인데요. 법 4개라니까요. 법안 4개, 2건.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주재했던 임시국무회의에서는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법안이 말씀하신 4개가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노조법 개정안이고요. 그리고 방송산법 3건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건이 올라왔는데 윤 대통령이 재가를 하면서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11월 9일에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요. 22일 만에 양국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서 취임 이후로 세 번째 제의 요구권을 행사한 셈입니다.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는 노동자들의 쟁의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사측에서 청구하는 데 있어서 제한을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산법 같은 경우는 공영방송의 이사회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미디어 관련 학회 등에 확대해가지고 외부 인사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거부권 행사로 인해서 이 법안들이 국회에서 제의가 돼야 되는데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 거부권 행사 법안들처럼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동관 전 위원장 사퇴 그리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 국면이 앞으로 예산안 전국이나 쌍특검 전국으로 이어지는 입구에 들어서게 됐다. 특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의 경우에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쓸 수도 어렵고 쓰기도 어렵고 쓰지 않기도 어려운 이른바 외통수에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권 입장에서는 앞으로 펼쳐질 전국이 상당히 곤란한 지경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2월 국회 12월 전국 어떻게 갈 것 같아요 김은지 기자님 먼저 앞서서 노란봉투법 관련돼서는 하나 짓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 이 법의 시작이 시사인에 도착한 편지한통으로부터 시작됐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10년 전에 당시에 쌍용차 노동자들의 손해배상액 47억에 대해서 저희가 보도를 하자 그 당시 배춘한 씨라고 하는 새아이 어머니가 이 돈이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인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런데 10만 명이 4만 7천 원씩 내면 갚을 수 있는 돈인 것 같다라는 접근으로 시작됐고요. 이번에 결국 10년 만에 이 법이 통과됐지만 결국 거부권을 행사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배춘한 씨가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편지를 또 보냈었는데요. 그걸 꼭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노란봉투법의 시작은 여당과 야당의 대립도 아니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대립도 아니었다. 내 이웃이 고통받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내 아이가 살아갈 세상은 더 정의로웠으면 하는 마음. 돈 때문에 누군가 더 죽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그 마음들이 모여 만들어진 법이 노란봉투법이다라는 이야기를 용산에서 꼭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6개 법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총 거부권을 행사를 했고 이거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국회로 돌아오면 3분의 2 이상이 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국회 구도에서는 다시 이 법이 재의결되기는 어렵다. 그런 경우에 법안 내용을 살짝 바꿔서 다시 발의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간호법이나 양국관리법도 그렇게 다시 발의가 돼서 국회 안건으로 상정이 돼 있는데 만약 이게 또 다시 총선 전에 똑같이 6개 법안이 내용이 일부 수정된 다른 법안이 같은 내용의 다른 법안이 올라갔을 때 만약 그게 가결이 됐을 때 또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이런 문제도 있고요. 특헌법안하고 국정조사 12월 달에 주요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예산안과 함께 12월의 주요 일정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내일까지 예산안의 법정 시한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예산안을 법정 시한 안에 처리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12월 12일이 되면 내년 총선을 위해서 예비 후보자들의 등록이 시작되는 날이고요. 12월 22일이 되면 이른바 쌍특검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김건희 특검법이나 50억 특검법에 대해서 민주당은 가능한 조속하게 처리를 하려고 할 거고요. 그 이후에 펼쳐질 전국에서 과연 여권이 어떤 흐름을 타게 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내년 총선까지의 길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각 당 내부 사정들은 좀 어때요 김윤재 기자님? 결국 사실 당이 아니라 여기서는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건 용산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예상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너무 쉽게 예상이 돼요. 사실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최다 거부권 행사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어떤 식으로 여야가 총선 정국까지 끌고 갈지 거기에 대한 대응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계속해서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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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기사들을 저희가 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검사 탄핵 두 번째로 헌정사상 두 번째로 손준성, 이정섭 두 사람에 대한 검사 탄핵도 이루어졌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히도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거죠. 세 명째 오늘 검사 탄핵이 이루어진 셈인데요. 원래 예고했었던 이동관 탄핵안에 대해서는 사퇴를 했기 때문에 이게 자동 폐기가 됐고 나머지 검사 두 명에 대해서는 오늘 야당 단독으로 174표, 175표의 찬성으로 의결이 됐습니다. 이렇게 오늘 국회 상황까지 봤고요. 이후에도 12월 8일 날 본회의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12월 달 국회 상황은 계속해서 예의주시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신세계의 임경빈, 김은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